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필기시험하고 실기시험 시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쭉 한번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 여러분들 이 국가고시는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시면 자격요건은 다 있지만 우리 기사나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학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기준이 되는 거냐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은 알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대기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그 화학식들이 조금 나오는데 어려운 화학식들은 아니고요 어려운 화학식들은 아니고 일반적인 화학식도 나오는데 제가 중요한 게 어때요? 여러분들 주기율표 있잖아요 원서 주기율표 원서 주기율표를 보면 여러분들 1번서부터 20번까지는 분명히 고등학교 정규 과정 중에 있어요 화학시간에 1번서 20번까지는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가 준비할 때는요 여러분들은 1번서부터 20번까지 암기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험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원서 주기율표 상에서 우리가 원서 번호 1번이 뭐예요? 수소가 되는 거죠 2번은 헬륨, 그 다음에 리듐, 베를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이게 너무 가까이 썼나 보다요? 산소, 플로우르, 그 다음에 네온이죠 여기에 헬륨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나트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칼륨, 칼슘 이렇게 이 1번서부터 2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험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라버리면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꽤 오래됐어요 이거 본 지 오래됐어요 라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광가에서 버리면 앞부분서부터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대기환경기사, 산업기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얘네들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뭐 솔직히 나 이거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이거 중에 맨날 나오는 게 우리 대기에서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수소, 탄소, 질소, 산소, F, 플로우르, 그 다음에 나트륨 대기에서 보시면 규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확 나오고 염소 나오고 아르곤도 뭐 이건 분자량 계산은 없으니까 칼륨, 칼슘 이 정도가 나오네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원자량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게 원자량이에요 원자량을 아셔야지 여러분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아시는 경우라도 다시 한 번 숙지를 해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따로 하는 건 없으니까 여기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원의 직경을 갖다가 우리 디아미타 그래서 D라고 보통 놓죠 원에서의 직경만 주어지면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죠 첫 번째 어떤 거 아셔야 돼요? 단면적 구하는 시 원에서의 단면적 어떻게 구해요? 4분의 파이에 D의 주구 아마 이런 것들은요 기사시험 책에도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단면적이 있으면 표면적이 있겠죠 얘는 파이 D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피 또는 최적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는 6분의 파이에 D의 3승으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주의 길이 원주의 길이 얘는 파이 D가 됩니다 얘네들은 어쨌든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할 때 이걸 반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직경으로 공부하시는 분 계시고 반경으로 공부하시는 분 계시고 반경으로 공부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파이 R제곱 그렇죠? 4파이 R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3분의 4의 파이 R의 3승 그 다음에 2파이 R 이건 반경으로 했었을 때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기초 어떠한 공부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기초가 잘 닦여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포트 해드리는 거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드리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하시면요 합격하시면 전혀 지장이 안 됩니다 근데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들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러더라도요 이게 쌓이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쌓았던 지식들이 계속 다 밑으로 흘러내리잖아요 기초가 탄탄히 돼 있는 친구에서 그런 분에서 우리가 어떤 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하고자 하는 의지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는 게 자격증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은 OT 강의가 되겠지만 본 강의로 들어가다 보면 저는 항상 공부하는 스타일인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그거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전제하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 기초부터 하나하나 하나하나 해나갑니다 제가 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요 한 8시간?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요 책 안 펴요 책 피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눈 보고 여러분들 하는 글씨 쓰는 거 보면서 보면서 기초부터 잡아드리죠 그것만 확실하게 여러분 잡아 놓으시면 기초만 확실하게 잡아 놓으시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여러분들 의지만 갖고 있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은요 항상 새 책을 사면 새 책을 사갖고 맨 앞부분만 시커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나는 뭘로 들어도요 뭘로 들어도 처음부터 끝까지는 한 번 책을 한 번 보셔야 돼요 제가 강조되는 것은 책을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봐야 됩니다 내가 한 번 볼 때랑 두 번 볼 때랑 세 번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을 책을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은 거고요 좋은 거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나와요 맞죠? 내가 들었다는 게 아니라 생소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마음가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될까요? 마음가짐을? 그렇죠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나도 이렇게 따라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죠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되죠 아 이거 신기하다 이런 거구나 내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따라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좀 편합니다 지금 아마 제가 조금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보시기 전에 아니면 공부하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대기환경기사 산업기사 OT 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서부터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